후그라이더 후그라이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의 컨셉 2대2는요 바로 금지된 극현덱 로자엘바 반사경 복제입니다 와우 로자엘바가 4마리씩 막 필드에 나온다면? 어떻게 될까요? 아 굉장히 생각만해도 끔찍한데요 자 오늘 로자엘바 덱으로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간다 잠깐만 일단은 일단은 핸드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흠 자 일단은 통나무 그렇지 엘바 좋았어 오 오 어그로 좋았어 어그로 기가 막혔어 오오갖어만요 오 어 OH 감전좋았어 오오 이거 동 talents Justin 어 오오오오오오 maker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옠 negativity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잠시만요 오 이 임페로나들아거 막을는거 없거든요 지금 흠흠흠 이거 오오오오 됭서 독서 어어어어 빨 떼 빨 떼 빨 떼 빨 떼 빨 떼 형 어허 어 금지된 댁이 지금 뚝아 막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빠질 수도 있지 자 매직 아 용광로 상대 어우 잠깐만 상대 엄청 세게 나오는데 상대 너무 세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막았습니다 자 엘바 한 번 더 1 플러스 1 엘바 자 이거 예측 통로 한 번 써줄게요 아 이거 아깝다 해골군대 나올 줄 알았는데 화살까지 쓸게요 이거는 최대한 막아야 되니까 화살 기가 막혔죠 뒤쪽 라인 다 막았고 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자 근데 머스킷은 하나 좀 놔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굿굿굿 아니 머스킷 왜 안 놔요 야 우리 파워 피 없어 아 이거 막으려고 아 잠깐만 아 형 아 동마법 아 자연태구 붙었어 망했어 어륵어륵어륵어륵어륵 어륵굴렘 잠깐만요 너네 지금 어? 자 뒤에서부터 간다 금지된 로얄 자이언트 너 이 자식 한번 받아봐 간다아 트리플 로자 잠깐만 근데 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더블엘바 더블엘바 그렇지 그렇지 더블엘바 가자아 공격하라 공격하라 아 뭐야 다 막혔어 아니 이걸 막아? 잠깐만 어 야야야야 시간없다 시간없다 빨빨빨빨빨 빨리 빨빠빨빨빨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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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의 자 일단 첫판은 패배 어 근데 오 잘 막았어요 첫판 중에서 두번 이기면 되니까 자 일단 1패로 시작합니다 와 진짜 트리플로자였는데 네 이렇게 누르면은 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대의 이거 우리팀의 팀원 그 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야야 없어 어 엘바좌 좀 막아봐 엘바 없니? 저기요? 아니 막아봐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좀 잘못됐죠 자 동마호까지 오 복탄타워? 뭐야 복탄타워는 좀 아 더블통나무 완전 커뮤니케이션 서로 너무 잘못됐죠 아 머스터병 위치 지금 망했죠 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거 완지 지금 파트너가 지금 개인플레이 하고 있어 어? 이걸? 이걸? 이걸 파트너가? 아 우리 파트너 개인플레이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하시면은 약간 이렇게 되실겁니다 아 농담이 아니구요 어 약간 징징이가 되더라구요 저도 지금 징징대고 있잖아요 어 어허 대포의 위치가 아 우리 파트너 너무 이상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이거는 통나무 있구요 어 갑니다 어 뭐야 어 엘바 엘바 다음에 통나무 아 늦었어 엘릭서가 좀 애매하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대 HP 좀 애매해서 이거 그냥 화살 쏴야겠다 근데 요거는 막아야 어 그렇지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우리 T 처음으로 잘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독마법 하나 딱 쏴주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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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거죠 복제 사악 해주면 아 복제 사악 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 아니다 아니다 뚫렸 뚫렸 뚫렸다 그렇지 그렇지 로자 그렇지 복제 사악 해주고 동나무 사악 어어 잠깐만 자 화살을 제가 여기다 쏴았어요 오 잠깐만 어 감정 감정 거기다 쓰면 안되는데 저거 잡아야 되거든요 잠깐만 설마 이거 지는거 아니겠지 진짜 어 오케이 어어 아직은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굉장히 스릴 있는데 이거 좋았어 엘바 4마리 다 썰어버려 쑥쑥 쑥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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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쑥쑥쑥쑥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거 할 각이 안나와요 어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그니까 복제를 할 각이 안나와 계속해서 지금 각이 안나와서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가 저렇게 하는게 별로 안좋거든요 어 왜냐면은 쌍타워기 때문에 어 좋아 로자 로자 타이밍 어 오케이 어 이거 프린세스 개꿀 보너스죠 어 화살 준비할까 오케이 화살 자 이거 엘바 갈게요 엘바 지금 상대 지금 당황했어 당황했어 어차피 시간은 많아요 어 지금 저렇게 당황하면은 죽도박도 안됩니다 로자로 방어 좋았어 엘바 그렇지 지금 이거 복제각이다 복제에 슈퍼복제에 빠빠빠빠빰 돌격하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아 아 조금 애매해 좀 뭔가 멋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어 잠깐만 오 지금 머시 있고 나발이고 잠깐만 죽게 생겼어 야 봐바 썰어 썰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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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우리의 엘바님 엘바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엘바님 자 로자 들어가구요 자 감전구 자 화살 예측 좋았어 좋았어 뭔가 어거지긴 한데 이겼어 자 요번에는 좀 호흡이 잘 맞기를 바라면서 아마 이제 클래시 로알에 많은 분들이 남탓을 시전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볼때는 약간 오 로자르 뒤에 자 이게 굉장히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자 저는 요렇게 딱 해주구요 한번도 통나무 뒤에서 쏴줄게요 약간 백업 포지션으로 갈게 지금 자 가자 그렇지 렛츠고 복제 아니야 참아 참아 왜냐면 저 유닛이 엄청 많아서 자 여기서 이것만해도 데미지 엄청 커요 그죠? 상대 데미지 엄청 컸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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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았다 자 일단은 저는 엘릭서 정제소를 지금 두개나 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1분 타이밍이 정말 폭풍같은 어 라바 상대 라바 지금 이제 백업 해줘야죠 저는 백업을 해주고 싶은데 백업 할게 없다 오케이 독 자 이거 백업을 어떻게 해줄까 자 독 한 번 더 백업 자 요거는 화살로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내가 화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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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 요런게 이제 그 안 맞는다 라는 얘긴데 아 아니야 그러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가겠습니다 곧 1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쏠게요 제가 오케이 자 엘리트 아 잠깐만 클났어 와 파스 대박났죠 상대 제가 엘리트 바바리는 지금 몇마리가 들어갔는데 와 파스가 대박이 나면서 자 그래도 정말 극현대 자 로자 4마리 로자 4마리 로자 4마리 아 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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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가자 4 로자 들어가 로자가 들어간다 쿵짜락쿵짱 자 지금 상대방 지금 상대방 당황하죠 지금 뭐야 이게 대체 이러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자 타겟팅 바꿔주는 센스 굉장히 좋았고 야 지금 상대가 완전히 지금 머리머리 타고 있죠 막 로자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아 또 승리를 가져가나요 가라 극현대 자 이렇게 2대 1로 승리를 하면서 극현대 승리합니다 아 나쁘지 않았어 하하 안녕하세요 아 아까 그 4 로자 나왔을 때 상대방 막 어리버리하는거 너무 웃겼어요 어우 그거 좀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금지된 로자 엘바베 승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꿀잼을 선사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엔젤 유튜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는 유튜브 멘트입니다 2 3 3 3 4 5 4 4 5 5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